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데이를 맞아서 이 실키잼 브랜드에서 나온 크리스탈 캔디를 먹어볼 건데요. 여러 가지 색깔 그리고 보석 모양으로 생긴 사탕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맛이 믹스 베리스예요. 베리류? 상큼한 맛이 날 것 같고요. 색깔은 루비색입니다. 얘는 특이한 파란색인데 맛은 라벤더와 브라이프를 합친 맛이에요. 얘는 연한 노란색을 띄는데 이름이 애플 시나몬 맛이에요. 얘는 완전 쎅한 노란색. 얘 맛은 패션풀스랑 망고 맛이에요. 얘는 짙은 보라색이고 맛은 브레이비랑 바닐라를 합친 맛입니다. 얘는 연한 분홍색. 드래곤 프루트 맛이에요. 민트색. 색깔 되게 예뻐요. 얘는 맛이 블루 라즈베리 맛이에요. 얘는 석영처럼 생겼는데 화이트 초콜릿이랑 민트 맛이라고 합니다. 엄청 예쁘지 않나요? 중간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식용은 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박혀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 먹어볼게요. 얘가 용과 맛이었거든요. 겉은 바삭바삭 크리스피하고 안에는 촉촉한데 색깔이 되게 오묘하고 예쁘죠? 블루베리 맛이 나는데요? 블루베리? 다음은 얘가 애플 시나몬 맛이었거든요. 시나몬 맛이 좀 강해요. 이건 그냥 쏘쏘. 다음은 요거. 이 예쁜 석영 같은 아이. 그냥 색깔이 예쁘다. 얘는 믹스드 베리스였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별로예요. 이거 포드맛이다. 포드맛이 강하게 나요. 마지막 남은 오늘 이 크리스탈 캔디는 사실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꼭 먹어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